자 오늘은 지게차 합격 후기에 이어서 굴삭기 합격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기를 먼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 후기를 보시는 게 공부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은 지게차 합격 후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지게차 합격 후기 모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속에 있는 합격 소식 90% 가량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짜본 내용이고요 공부 기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것들 보시면 하루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2, 3회 정도 보고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길게는 한 달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만 시험에 나온 다음에 그분은 불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루 공부했는데 우연히 봤던 내용들이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겠죠 물론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통 60점, 턱걸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운이 안 좋았다라면 그분들이 50점 후반이나 중반으로 불합격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한번 보고 공부를 딱 암기해야 되려면 딱 바로 외우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하지만 보통은 우군의 좌지우지 되는 경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되냐 댓글로 봤을 때 저는 최소 일주일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댓글 공부를 댓글을 보시면은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 댓글을 남기신 게 일주일 전인데 뭐 일주일 뒤에 합격 소식이 왔다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셨다라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한 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공부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격률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거 공부 기간 이걸 보시고 아 나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경향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보시면은 유형이 나뉘어집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4,5개밖에 안 나왔네요 문제가 1,2개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제 영상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굴삭기 구조죠 그 중에서도 상부 구조, 하부 구조 하부에서는 유독하게 선회의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유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압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압 관련 파트 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밸브 종류 구분하는 거는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굴삭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규 같은 것도 문제가 두세 문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올린 영상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물론 제 영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순 있어요 왜냐 그게 바로 문제 은행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운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실 때 제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 영상 속에서는 다뤘던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기억을 못하셔서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나왔어 라고 넘어가는 거는 가장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선배님들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4, 5개 정도밖에 안 나왔다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왔다 라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이거는 문제은행의 형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아 그냥 합격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불합격하신 분들의 댓글을 한번 제가 또 봤습니다 자 점수별 진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50점대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59점 정말 안타까운 점수죠 진짜 이건 한 문제인데 그죠 그리고 51점 51점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점수입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게 운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운이 없어서 내가 공부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50점대가 보통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공부 적당한 공부 영상을 계속 한번 더 본다던가 공부를 하시면서 재도전하시면은 50점대 받으신 분들은 거의 거진 합격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해서 보면은 60점대 초반 받으신 분들 있죠 턱걸이 합격을 하신 분들이거나 딱 60점 받으신 분들 요 분들은 반대로 운이 있었던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원래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운이 없어서 60점이 나오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합격만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100점이나 60점이나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운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40점대 이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운도 운이지만 공부의 양이 사실은 부족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집중도 있는 공부 집중이라고 하면 펜을 들고 필기를 하면서 하는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중도 있는 공부를 하시면서 재도전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운이 생각보다는 많이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공부의 양 그래도 내가 확실히 합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합격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또 후기 댓글 중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내용들이나 CBT 기출문제에서 보는 내용이나 영상 속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10문제 중에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는데요 자 가장 빨간 과일은 무엇인가 라는 걸 나왔을 때 우리는 정답을 사과로 외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노란 과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과가 빨갛다라는 것을 같이 외웠다면 이걸 보고 정답을 3번으로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와 보기 보기를 꼭 같이 외워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점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 제가 좀 뽑아 봤습니다 자 여기 영상으로도 합격 가능한가요? 자 충분히 합격 가능하십니다 대신 공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시는 거는 시청자 구독자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책 안 사도 되나요? 첫 번째랑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죠 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 영상이 이미 한번 1차적으로 요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제 영상들은 다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그래도 높은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실하게 한 번에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재를 구매하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책은 굳이 안 사셔도 제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 기간과 사실 관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최소 최소 일주일 하루 두 시간 이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뭐 턱걸이 합격을 하거나 운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지려면은 최소 일주일 하루 두 시간 공부는 추천드린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로 외운다라는 것은 운전을 하실 때나 잘 틀어놓고 주무신다던가 저희 재생 목록 있죠? 그런 걸로 해서 주무시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오늘 공부 많이 못했다 하면은 보통 저도 공부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빠르다는 과학적 결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하신 분들은 귀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게차나 굴삭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을 좀 막만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번 불합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불합격해요 그러면은 슬럼프가 와서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포기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마음가짐 잘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게차 후기 모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게차랑 굴삭기는 공부 시험 범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한 개가 다른데 각각의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따신 분들은 굴삭기도 시험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나는 처음부터 두 개 다 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구조를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유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방에 취득 가능하시다라는 거 꼭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른 것은 마찬가지로 나오는 문제도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구조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시면서 한 방에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기 여러 가지도 전문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전문적이어지게 됐네요 전문적으로 또 한 제가 3, 4개 많게는 5개 필기 합격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문제은행 형식이라는 게 운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운이 없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50점대 받으신 분들 특히 정말 50점대 후반 받으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시험 보시면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절대 자신감 잃지 않고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